저는 들어갔다가 바로 우리 본반님 나오시면 박수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박수 한번 주세요 일단 안녕하세요 수고하십시오 강아지 기타가 그런 상황에 우리 가슴 기분이 기타는 생각만이 꿈꿈치 카메라 가위래 다시 흘렁듯 그 샷이 흘렁듯 상냥 중앙 덕질을 시기처럼 아름다운 오 같다 이렇게 해서 애가 타데네 계속 잊어 잊으려 해도 잊으려 없어 아픈 상위에 둘나려 가야 해 에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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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롭게 아니다 녹슨을 정상에 홀로끝가 고마워 진짜로 감사합니다 눈물빠로 노리겠어 흰 줄 알아 그릇따라 더 천천히 흐름만 한대 사년날 아픈듯이 어디냐 금연구 한창에 흐름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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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걸음이 가라 괜찮으세요? 정말? 아이 좋아해요 이번에는 다들 좋아하는 노래 한 번 또 헤어져도 사랑만을 그 노래 아세요? 들어보시면 아실거야 그거 한 번 분위기가 있어 앞전에 저 기집애가 이 놈의 기집애 그 기집애가 다 신난다 다 해가지고 내가 좀 할라니까 좀 그러네 그래서 제가 불리는 걸로 한 번 골라봤습니다 수진이 맞는지 모르겠다 한 번 가보자 헤어져도 사랑만 추윗 약점 올려주고 말투를 살짝만 올려주실래요? 추윗 추윗 그렇지 않게 울리지도 않게 여름 빛이 깊지 당신이 아실까 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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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암을 매니냐 어찌하여 채인여 어찌하여 채인여 비트 지켰어요